자명과 찐찜은 참나와 에고가 함께 얘기합니다. 하나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에고가 얘기해도 사실 에고가 참나의 작용이고 참나가 얘기하더라도 에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함께 갑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뭐가 비중이 더 크냐. 지금 참나 쪽이 비중이 크냐. 에고 쪽이 비중이 크냐. 탐진치가 더 우세하냐. 육바라밀이 우세하냐 가지고 보시면 판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 성찰을 하실 때 좀 더 명상 상태를 높이시기를 권해요. 좀 더 초연하고 좀 더 깨어있을 때는 참나 힘이 더 강하죠. 그때는 에고 목소리가 좀 낮춰지잖아요. 왜냐하면 몰라 상태니까. 에고가 좀 몰라야 참나가 깨어날 거 아니에요. 에고가 판단을 좀 멈출 상태가 더 깨어있는 상태니까 참나 각성 상태가 51% 이상이 되면 100% 모두 참나 말이라는 게 아니고 에고를 거쳐서 말은 나오니까 에고에 의해서 뭔가 왜곡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늘. 그 여지는 인정하되 대체로 참나 의견이 강한 것 같은지 에고 의견이 더 강한 것 같은지는 알고 계셔야죠. 에고 의견이 강한 것 같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죠. 지금 이거는 자명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 욕심이 저걸 너무 갖고 싶어요. 자기는 알잖아요. 그 상태에서 나오는 자명이라는 건 왜곡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갖고 싶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참나 상태에 들어간 다음에 너 자명해라고 물어보면 더 자명한 답 나올 거 아닙니까. 더 참나의 입장이. 이미 에고가 갖고 싶다고 죽겠다 못 가지면 나 진짜 죽는다라고 외치고 있는 중에 참나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는 건요. 왜곡의 여지가 크겠죠. 이미 에고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약하게 들리는 참나의 소리를 여러분이 또렷이 들었다고 말하기 힘드실 거예요. 에고 유리하게 해석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본인이 끝없이 해보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본인이 여러 번 해본 그 감각입니다. 이 느낌 좋지 않아. 지금 에고가 나를 속이고 있는 느낌이야. 이 느낌 아니야. 따라가면 안 돼. 더 몰랄하시고 더 자명하게 깨어있으시다 보면 아까 따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 날 때가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실제로. 아까 그 기분으로 내가 밀어붙였으면 이를 큰일 날겠다 할 때가 온다고요. 좀 더 깨어있어 보면 또 달라요. 입장이. 참나의 입장과 에고의 입장은 항상 섞여 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내가 잘 알아들어야 된다. 조심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말자. 그런데 에고는 자기 유리하게 판단하고 싶으니까 참나의 신호도 왜곡시키고 싶어해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알고 여러분이 몰랄하시더라도 에고가 진짜 잠잠해졌나 계속 따져보면서 몰랄하셔야 되고 진짜 내가 몰랄했는데 에고 힘이 좀 약해진 건지 여전히 에고가 기세등등한지 몰랄할 때도 진짜 참나 51%인지도 보셔야 되고 이거는 참나에 더 집중할 때 51%를 말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여기서 자명찜찜 신호가 왔을 때 어느 양심 쪽이 참나 쪽이 51% 이상의 의견을 내고 있는지 이건 성찰을 할 때도 51%예요. 이건 몰입을 할 때 참나에 몰입할 때도 에고보다 참나를 더 몰라하면서 보고 있으려고 할 때도 51%가 중요하고요. 두 개는 다른 공부입니다. 이거는요. 실제로 이제 생각이 나왔어요. 나 자명해 찜찜해. 그게 에고 소리인지 참나 소리인지 갈라보면서 참나 소리가 51% 이상 되게 해야 돼요. 이때는 양심 분석을 엄청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몰라만 더 해주시면 되고요. 공부가 다르죠. 여기는 무조건 몰라 해버려야 돼요. 에고도 몰라. 지금 화난 거 나 욕심난 거 몰라 몰라 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쪽은 이 소리가 참나 소리야 에고 소리야 참나 소리라는 게 즉 양심 소리죠. 양심 소리야 욕심 소리야 이걸 잘 갈라보는 연습을 또 해야 돼요. 이때는 양심 소리가 51%가 되게 도와줄 건 이때는 모든 걸 더 놔버릴 건 에고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걸 놔버리고 무소유로 들어갈 건 무소유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힘이 51% 두 공부가 다릅니다. 여러분 영성 공부에서요. 호흡 수련 빼고 나면 요거밖에 없어요. 호흡은 요거 할 때 에너지 대주는 게 호흡이에요. 차크라 수련을 하면요. 이때 여러분이 훨씬 더 정신적 힘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지 실제로 공부는 요겁니다. 참나 자체에 몰입하거나 양심의 소리를 정확히 읽어내거나 두 공부예요. 지금 여러분 곧장 참나랑 아버지랑 하느님이랑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세상 놔버리고 아버지랑 함께 있으실 수 있나요? 51% 이상. 세상을 놔버리고 오직 아버지로 만족합니다 하는 소리가 강해져가지고 내 내면을 51% 이상 지배할 수 있냐. 이 소리죠. 요건 또 다른 거예요. 요거는. 지금 당신이 뭔가 한 생각 했을 때 감정 먹었을 때 그게 참나 뜻에 맞냐 안 맞냐. 참나 뜻대로 참나 뜻 51%로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냐. 요거 묻는 겁니다. 요거는 정적이고 이건 동적이죠. 요투 공부가 조화를 이루시면 여러분은 사실은 그냥 성인이세요. 요거는 정적이고 요거는 정적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